진짜 저는 안 들리더라고요. 국악은 진짜 좋아요. 지금 냄새 나지 않아요? 전혀 못 느꼈어요? 모르겠는데요. 코도 막힌 것 같은데. 저도 이제 서른이라서 제 식구 꾸려야 되거든요. 누구 라인에 들어갈 때가 아니다. 호라인 호라인. 오늘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. 이쪽 세 명 중에서 대장이야. 거지, 바보 잘 이끌어주세요. 다섯 대장이야. 이걸로 보면 저거예요. 맞다. 만! 오! 원찬은 수호입니다. 역시 웃는 남자인가요? 우리 대장을 해냈어. 수호 대장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규현 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가족이죠, 그렇죠? 두 번 나왔는데 가족이에요? 그럼요, 그럼요. 만! 야, 이게 뭐야? 진짜로? 오, 맛있어요! 아시죠? 가자, 우리 대장님. ر